헉, 쳐다보네. SR다. 와아아아아아! 헤드샷! 3쪽인데 까버렸어. 왜 너무너무 짜릿지? 첫킬 헤드샷 100개! 이랬습니다. 첫킬 헤드샷. 무조건 SR을 쓰는 게 유리하겠네요. SR, SR, 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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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SR인 줄 몰랐지. SR, SR. S51. 조롱기름이니까. 미쳐간다. 혼자 놀다 보면 점점. 발소리. 발소리가 맞지만. 나는 사이가 알아. 이길 수 있지! 불찌! 다시. 아하하하하하. 와, 얘도 우지였네. 아,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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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샷 안 떴지? 아, 까먹었어. 머리에, 내 머리에 피가 이렇게 많이 났는데. 아, 이거 내가 디네들 같구나. 아, 까먹었다. 이게 좀 어쩔 수가 없는 게, 적만 나면 머리가 하얘져. 그니까, 적을 만나고. 대체 중에 얘기하면 안 되지. 적을 만나자마자 바로. 아! 하하하하. 내가 박아놓고. 자, 여러분. 다시 보급을 먹으러 가볼까요. 이미 뿌렸을 것 같긴 한데. 다음 보급이라도 노리기 위해서. 일단 가운데로 갈게요. 왔다 보급. 헉, 떨궜다 보급. 헉, 이 토바이 줬다. 이거는 날 보급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이 정도면 왜 보급 먹으라고 사는 거 아냐? 지금쯤. 사주 경계 확실히 하시고. 아, 안 나온다. 링스네 링스. 어, 10발이네? 이거 원래 5발 아니었어? 헉, 아무도 안 써가지고. 10발로 늘려줬나 본데? 근데 진짜 패치할만해. 이뻐야, 이거 배율도 달려있네? 탈퇴, 탈퇴 노리죠. 아하하하하하. 아이고, 자동차 잘 쓰겠습니다. 혹시 파밍은 많이 하셨나요? 아, 항상 조심하셔야죠. 아껴 써야겠다. 한 발에 한 명씩. 아하하하하. 한 발에 한 명씩. 다음 보급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중앙으로 가볼게요. 서클 가운데로 출발. 어, 쿠피 워터베야? 쿠팡이라고? 집 조심하시고. 어, 돌 뒤에 차 세워져 있는 거 봤어, 방금? 이럴 때는 차 집으로 가야 돼. 보급은 조금 이따 먹고. 삼투기라서 웬만하면 안 졸리거든? 내가 첫 번째 보급을 먹었고. 제가 엣다빌 확률은 없잖아. 어, 차 간다. 아하하하하하. 아, 아까워. 안 쓴 거. 와, 이거 장전도 없어. 이 척. 와, 이건 장전도 없어. 하아, 아니네. 하아. 아, 안 되겠다. 못 가져가겠다. 나 이제 버리고 다시 가져오는 거 안 해. 예전에 버리고 다시 가지러 가다가 방우가 없어서 죽었어. 그렇지. 똑같이 다 가는 거야. 모자를 버리는 중. 아! 버리고 다시 가지러 가는데 내가 삼뚝이면 살았는데 다시러 가는 중에 내가 노뚝이라 죽었어. 다시는 그 짓 안 해. 진짜 그 날 이후에 다시는 다시는 벌고 벗은 채로 안 뛰어다녀. 아, 막았다. 아, 막았다. 헉, 문 열었어. 방이야? 사이가 넘으면 아무도 못 이기지. 하, 하, 차, 차. 아! 님들 방금 봤어? 링스 끄트머리가 못 붙었어. 총 끝이 왜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어? 주둥이 네모난 상어. 아! 아, 그 차 내 거 아니다. 물로 해라. 아, 너 이 자식. 어딨어? 죽여버리겠어. 서클 오는데. 하나, 둘, 셋. 그렇지! 용서할 수 없어.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 많이. 왜 날 울리니. 살짝 냄새만 맡아볼게요. 혹시라도 피부 보면 버리고 갔을 수도 있으니까. 링스! 충전! 와, 열발 충전됐어. 아, 내 링스 유투각인데 이거? 이거 치킨만 먹으면 링스 유투각 아니야? 이거 치킨 먹으면 갈 수 있는 건가? 시가 저린데라 시가까지 안 들어가고 싶거든. 아, 쳐다보니. 뱃살 낫. 와, 에드샷. 3쪽인데 까버렸어. 너무, 너무 짜릿해. 와, 자리 너무 좋고. 심지어 자리. 밖에 살릴 수도 있고. 교회는 빠지겠지? 연막탄 6. 아, 안돼. 어디서 날라왔을까? 저기 있는 척. 어딜까? 아, 찾았다. 아, 나이스. 최대 위기였다. 허, 써클 너무 집인데? 하나, 둘, 셋. 아, 아까워라. 다우시 마치. 지금 괜히 피 깎이면은. 이건 뭐야? 아닌데? 아파, 아파. 아, 따가워. 따가워. 따가, 따가, 따가. 담벼락? 미리 있나? 아, 미안해. 아, 여기까지 올려둔 게 아닌데. 아, 몰라. 집을 쓰면 죽는 것 같아. 집, 집, 집. 없어. 이거 문명이야. 허, 써클 걸려. 이건 치킨 먹으라는 개시다. 바로 담벼락 밖에서 기능들이 있는 거야. 아, 뭔 소린가 했네. 야, 산면을 막아야 되는데, 내가? 어, 일단 두 개. 얘부터 가려. 어, 일단 두 개. 얘부터 가려. 아, 질 뻔했어. 이게 무슨 개싸움이야, 이게. 아, 깜짝아. 아, 나 쏘는 줄 알았어. 내 앞에. 아, 놀라다. 아, 여기 인이 아니야, 근데. 안 되겠다. 못 지나간다, 여기. 안 되겠다. 아, 어떡하지? 한 명은 어디 있을까? 어, 저기 있다. 어떡하지? 어, 1대1이다. 셋, 둘. 둘. 어떡해? 아, 연막 때문에 더 거슬러. 괜히 깠어. 어, 안 거슬러. 아, 제발.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지킨.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하하하하. 와, 치킨이다. 값진 치킨이다. 와, 슬픈 다 계속 맞았네. 아니, 너 이 피로 나한테 그렇게 맞았는데 안 죽은 거야? 와, 님들 얘 피맞아. 아, 이 친구 심각한 게 아니라 피가 없어가지고 그냥 내전한 것 같은데 그냥. 잠시만, 총 잘 쏴. 폭 또 오면 죽는다 생각하거든요. 푸시한 것 같아. 여기서. 아, 이제 폭 또 온다 생각한 거 아닐까, 여기서? 아, 폭 또 오면 죽으니까 그냥 쪼부 쳐야겠다. 왔다가 갑자기. 이쪽으로니까 더 물리. 뛰어가자, 풍자 1됐어. 여기서 한 대 맞으면 죽어. 근데 내가 말했잖아, 연막. 이 자리가 되게 불리하다고. 근데 연막을 내가 갖지만, 내가 여기 연막에 들어가니까 너무 불리하더라고. 재밌다, 즐겁다. 그러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